깝숙한 천사랑 나머지 Ça peutز бу지 jar 지갑은 맨날 나한테 줘 무거워죽겠대 마스크 챙기고 아 왜이렇게 오시시해 마스크도 가리면 안보이기 때문에 좋아요 아우 몇달만 잤고 그냥 그런가 말이야 원래 내가 지금부터 녹화중이니까 욕을 하지 마세요 어 어 이런 안좋은 일이 생길수가 아 이런참아 욕 안할라니까 더 힘들라 안할라 했어? 안했어 금방 올건데 뭐 어디지? 아 다 까먹었어 저기 2번 해놨어? 아니 다 까먹었어 어 돌아서고 다 까먹어 출발하기 전에 지붕이나 열고 가자 어 비오는데 저번에 나 이거 먼넨이라고 유리까지 열어서 비 쫄딱만 샀지 어메아 이거 봐봐 어메아 내가 이럴잖아 왜그래 지금 우리 어디가 패스마트 가는거지 응 패스마트 가더나 패커 가더나 어 패커 멀지 여기 가까운데 가야지 봐라 지금 앞에 어 내 전화기죠 어 꼼꼼하다 비오지 지금 비오지 지금 어 미리 얼마 안되 안되지 어휴 어휴 얼마만에 나가냐 이거 맘 같아서는 들어오면서 맥주나 한잔 했으면 좋겠구나 너무해 불안해 가러진 닫았지 아니 어 닫았네 언제 그랬나 기억이 안나냐 어 constructed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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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hletics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핳 야 그 층에다 비우는데도 와 마스크가 때가 꼬질꼬질해 이제 버리고 다 꼬질 됐어 때가 아주 꼬질꼬질하다 내꺼 맞냐? 세워줄꺼? 아뇨 아뇨 내꺼 맞는거 담배는 사는거지 내꺼 맞아 음 20년은 또 젊어보이는구나 하하하하하 아이씨 어떻게 내려?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내비댔나 이거 의사를 두개 했으니까 이야 의사에 써도 소용없는디야 아이씨 짜증나네 마스크까지 다 준비했잖아 김치전이나 해먹을래? 부침개나 해먹을래 좀 끄칠꺼 기다림은? 아니 그냥 운동화 다 좋겠다 근데 이거 부침개나 운동화이면 좋은 곳으로 왔는데 아이씨 그러면 아니 되게 고생하고 옆으로 내렸더만 비가 줄어들었네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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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산이 참 특이합니다 월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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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월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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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3년 전 생 kup 아휴 아휴 pag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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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